정세훈 씨 모셔보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아 오늘 또 정세훈 씨. 만찐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니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정세훈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뿐만이 아니고 축구 실력도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쪽 순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우. 예. 좋습니다. 아우. 예. 갑자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네요. 자. 골 넣었을 때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한번 하고 마칠까요? 아우. 예. 정세훈 씨였습니다. 승훈 씨 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정세훈에서 축구 담당을 하고 있는 정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